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를 구분지어서 매년도 상가의 착공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했던 강의에서 서울의 상업용 건물 동수 자체는 약 2만호 정도 감소되었다. 2005년 대비 2만호 정도, 2만 동 정도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틀 안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를 끊어놓은 짧은 구간에서는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같이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경기도가 압도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공급 규모, 단순히 공급 규모만을 놓고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공급에 연결시킬 수 있는, 짝을 지어줄 수 있는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요 대비 공급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경기도는 연평균 서울은 연평균 642만 제곱미터 정도의 착공이 이루어졌었고 서울은 연평균 135만 제곱미터 정도의 착공이 일어났었습니다. 서울은 매년도 이 평균치 대비 큰 기복 없이 상업용 부동산의 착공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업무 시설과 달리 상가 쪽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큰 기복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2020년도에는 좀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권역부터 시작해서 각 권역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중대형 상가를 위주로 공실률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끊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2019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최근 3분기까지 집계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뚝 서 있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각 권역별 2020년 3분기에 공실률을 의미하는데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 동대문이었습니다. 동대문 역시 마찬가지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의류 쇼핑도 많이 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 중에 하나가 동대문 상권이었습니다.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결과로써 11.8%의 높은 공실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눈에 띄는 곳이 광화문 쪽도 2020년 3분기 들어와서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광화문도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도심권역의 업무시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실률의 영향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한 영향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상권에 있어서의 상가에 있어서의 공실률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도심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을지로 쪽은 다른 도심 권역 대비는 공실률이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낮지 절대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강남 권역으로 넘어와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현황이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어떻게 변동이 되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막대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2020년 3분기의 공실률 중에서 그냥 봐도 바로 눈에 띄는 곳이 있죠. 바로 이 강남대로 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강남 지역들보다도 높고 그리고 자체 지역 안에서도 지난 2020년 2분기보다 갑자기 높아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4분기에 공실률이 높았던 곳이 3분기에 2020년 3분기에 공실률이 높았던 곳이 논현역 일대 그리고 압구정 일대 또 테헤란노 일대가 되겠습니다. 청담동도 공실률 수치가 높아져 가고는 있습니다만 권역별 특징이 청담동에는 명품거리를 비롯해서 상권의 특성이 대중성을 띈다기보다는 경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터라 공실률의 숫자 자체는 다소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해석을 좀 달리 하셔야 될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남부터미널 쪽은 오히려 3분기에 공실률이 더 낮아졌네요. 굉장히 공실률 측면에 있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비교를 한번 해서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상권의 위상, 격차가 있죠. 강남대로와 남부터미널 상권은 분명히 계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강남대로의 공실률은 자그마치 16.4%가 될 정도로 높이 치솟고 있고 남부터미널 쪽의 공실률만 놓고 봤을 때는 2.5%로 굉장히 낮은 공실률이기 때문에 좀 우월해 보입니다. 지금 이 모습만 놓고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남부터미널 쪽이 훨씬 우월한 상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두 권역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셨듯이 그 안에서도 꾸준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곳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선택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진행된 상황, 그 단면만 사진을 찍듯이 바라보고 그것에 의해서만 결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면 혹은 코로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변경이, 변동이 될 수가 있을지까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공실률 수치 자체는 강남대로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만 만약에 동일한 규모의 상가를 남부터미널과 강남대로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투자의 대상은 강남대로 쪽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남대로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같은 강남 안에서도 기본적인 임대료의 수준 자체가 훨씬 더 높죠. 임대료가 높은 만큼 그 자리에서 어떤 자영업을 혹은 사업을, 조그만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높은 임대료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면서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 임차인들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공실률이 다시 높아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6개월 후에 해소가 될지 1년 후에 해소가 될지 그것은 더 진행된 다음에 정확하게 예측을,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가 됐건 간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무슨 주식 투자 하듯이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고 그렇지 않으실 거라면 최소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실 것이라면 만약에 원래 높았던 임대료 수준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실률이 높아져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상가 물건을 내가 보유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내놓았을 때 금매의 성격으로 좀 유리한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면 당연히 그 물건은 적극적으로 매수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정 기간 동안은 앞으로 상당한 일정 기간 동안은 코로나 사태가 다 해소되기 전까지 임대료도 낮은 예전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고 또 공실의 위험도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엔 바로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비단 강남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을 분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높아진 공실률 혹은 최근에 낮아진 임대료 수준이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 상권은 원래부터 좀 취약해져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대로 내비둬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권이었는지를 좀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본다면 격리단길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분명 영향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음식점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그런 유행을 따르는 특수한 상권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곧 퇴색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향인 것입니다. 격리단길과 유사하지만 다른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탄생하는 그런 골목상권이 만들어진다면은 기존의 격리단길에 존재했었던 수요가 고스란히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강남대로와 남부터미널 두 지역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이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단순히 공실률이 높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지역은 별로 안 좋은 지역인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부강할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어디인지 그런 지역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